권기윤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의 시목은 전나무, 시화는 목련, 시조는 독수리지만 상징물을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다면서 대구시의 상징물 운영 정책의 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5개 단체가 조례로 상징물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대구시에는 운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상징물 운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전략적인 도시 브랜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